리딩버디2 유닛4 리뷰 복습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재 준비됐고 필기 준비됐죠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 누르면서 합니다 자 일단 뭐 여러가지 등장인물들이 보이네요 먼저 스파이더맨이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배트맨은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러고 있구요 그 다음에 슈렉 여자친구죠 슈렉 여자친구가 I wasn't ugly 그러고 있구요 그 다음에 헐크네요 헐크가 I wasn't big or tall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 자 그래서 자 여기입니다 뭐뭐 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뭐뭐 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문장을 쭉 살펴볼게요 먼저 나는 전에는 그 벽을 기어올랐었다 라는 표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음 예를 문장을 잘라 볼게요 누가 나는 언제 전에 무엇을 그 벽을 뭐 했었다 기어올랐었다구요 비포로가 전에 라는 뜻이에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내가 기어올랐... 누가다 부터 먼저 표현해야 되니까 누가다 부터 표현해야 되니까 누가 내가 기어올랐었다 라는 표현을 먼저 할 거고 내가 기어올랐다 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누가다 를 만드는 누가다 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는 기어올라가다 라는 클라임 이라는 하다시가 있죠 클라임이 클라임 업 까지 할까요 클라임 업이 클라임이 하다시구요 클라임 업이 기어올라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어올라가다 하다시죠 하다시 나는 기어올라간다 라는 표현은 하다시를 쓰는데 이게 전에 했던 일이니까 여기에다가 클라임 속에 뭐를 집어넣는다? 디드를 집어넣어서 과거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전에 기어올랐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누가? I가 뭐 했었다? 클라임 드죠 클라임 드가 클라임 속에 클라임 속에 디드를 집어넣으면 클라임 드가 되죠 I climbed up 무엇을? 더 월을 언제? before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쵸 누가다? 누가 I가 뭐 했었다? 클라임 드 클라임 드 업 했었다 요렇게 해서 누가 다 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 표현을 가지고서 내가 전에는 그 벽을 기어올라지 않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문장 속에다가 여기 하다시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not을 집어넣으면 되죠 not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걸 가지고 부정문이라 그래 부정문 안 했다 그러니까 뭐 뭐 하지 않았었다라는 표현 계속해서 뭐 못생겼었다를 못생기지 않았다 키 컸었다를 키 크지 않았다 이런 거 만드는 거 전부 다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요거 두 개가 한 쌍인데 첫 번째는 하다시일 때 하다시가 있을 때 내가 전에는 그 벽을 기어올라지 않았었다 라는 얘기를 영어로 하고 싶으면 I did 뭐야 뭐야 I didn't 자 클라임 드 속에 들어있던 did가 not 하고 합쳐져서 didn't가 되죠? 그럼 이 속에 있던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클라임 드는 원래 모습인 클라임으로 되도록 하겠죠 I didn't climb up the long befo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못생겼었다라는 표현은 자 여러분들 ugly라는 단 알고 있죠? 기억하고 있죠? ugly의 뜻은 못생긴이라는 어떤 시죠? 그리고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고 싶을 때 못생긴을 못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be ugly 이렇게 하면 못생겼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내가 못생겼다라는 표현은 언제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못생겼으면 I am ugly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쵸? 어떤 시에 ugly 앞에 B 동서 붙였는데 이게 현재 못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에 이 표현은 과거에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am을 과거 형태인 was로 바꿔주면 나는 못생겼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I was ugly 하면 나는 못생겼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I was ugly 하면 나는 못생겼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생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I was ugly라는 표현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다? 똑같이 not을 넣어서 이렇게 무슨 문장 부정문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B 동서가 들어있는 거죠 위에는 하다시가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B 동서를 사용해서 못생겼다라는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못생기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I was not ugly 이렇게 하면 되고 was not을 줄였을 수 있는데 was not을 줄였으면 wasn't 이렇게 하면 나는 못생기지 않았었다라는 과거에 못생기지 않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덩치가 크고 키가 컸었다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뭐 덩치 큰 big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건데 big의 뜻은 덩치 큰 이라는 어떤 시고 그 다음에 tall 같은 경우에도 키 큰 이라는 어떤 시죠 그래서 어떤 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B 동서가 필요하고 그러면 나는 덩치가 크고 키 컸었다라는 표현은 I was big and t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시 앞에 B 동서를 썼는데 그게 과거 형태니까 과거에 덩치가 크고 키가 컸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I wasn't too big or tall 여기 뭐 and가 all로 바뀌는 거는 뭐뭐 하거나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뭐 하고 했고 그리고니까 그리고 넣었고요 그러면 얘는 그렇거나 또는 했었기 때문에 all 했고요 어쨌든 여기에 was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wasn't 하면 나는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았었다 I wasn't big or tall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젯밤에 잘 잤었다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끊어있기 표시해 보면 누가 내가 언제 어젯밤에 어떻게 잘 뭐 했었다 잤었다 그러면 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다 라는 표현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자다가 있고 이거는 무슨시다 하다시죠 그러면 이속에 do나 does나 did가 사용되면 되는데 그러면 어 이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이거 이 표현 자체가 나는 어젯밤에 잘 잤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그러면 이속에 did를 넣으면 되고 이 sleep 속에 did가 들어가면 슬립과 did가 합쳐지면 과거 형태가 뭐냐 하면 슬랩트예요 슬랩트 슬랩트의 뜻은 잤었다 라는 과거 형태예요 과거 형태 자 그러면 이 표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부터 항상 먼저 표현하죠 누가다 내가 잤었다 라는 표현은 누가 아이가 뭐 했다 슬랩 됐다 어떻게 well 잘 언제 last night 하면 내가 잤어 이마야 내가 잤었다 어떻게 잤는데 잘 잤어 well 하게 잤어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어젯밤에 잘 잤다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나는 어젯밤에 누가 내가 언제 어젯밤에 어떻게 잘 뭐 했다 자지 못했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이 문장 속에다가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did하고 not이 합쳐지겠죠 그러면 I didn't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슬랩트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하면 자 여기 I slept는 나는 잤었다 라는 표현이죠 내가 잤었다 인데 I didn't sleep 하니까 잘 자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표현들 그가 학교에 갔었다 라는 표현을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끊어 읽기 누가 내가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학교에 뭐 했었다 갔었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갔었다는 영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가다 라는 의미 속에다가 했었다 라는 뜻의 did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가다가 go구요 그러면 go 하고 did가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갔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went에요 좀 모습이 많이 달라지죠 보통은 이렇게 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뭐 요런 경우에는 뭐 알아보기가 쉬워요 클라임드가 어 클라임드가 과거형이고 클라임이 원래 모습이구나 여기 그냥 클라임에다가 ed만 붙었기 때문에 쉽게 이게 과거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go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 뭐 go에 did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뭐 이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went로 모습이 아예 바뀝니다 자 그럼 요거 생각하시구요 그러면 누가다 부터 하죠 누가다 he가 뭐했다 went했다 어디로 to school로 그러면 그가 갔었어요 어디에 to school 학교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답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었다 라는 표현 해볼까요 누가 똑같죠 거의 누가 그가 어디에 학교에 뭐했다 가지 않았었다 그가 학교에 가지 않았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가 누가다를 만든 방법이 좀 첫번 문장의 세가지 종류 비동사 그 다음에 두번째 하다시 하다시라서 하다시는 또 세개로 나뉘죠 to가 들어있는 경우 does가 들어있는 경우 둘 다 현재 시제일 때구요 현재 시제일 때구요 아휴 글씨를 작아서 쓰기 힘드네 일단 쓸게요 to does는 현재 시제일 때구요 그 다음에 과거에 했었다는 때 did가 들어가는 하다시 to does did구요 세번째는 양념시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해도 된다 may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죠 양념시 들어있는 양념 정리하면 얘들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오는 거 이런 세가지 종류인데 he went가 요 경우죠 요 경우 그럼 이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겠다 not을 집어넣으니까 숨어있던 did가 not과 합쳐진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가지 않았었다 학교에 라는 표현은 누가 he가 엄마야 글씨가 왜 이래 잠깐만요 누가 he가 가지 않았다 하면 didn't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went는 원래 모습 go to schoo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e didn't go he went는 그는 갔었다 근데 he didn't go는 그는 가지 않았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충분히 공부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들이 그 다음에 충분히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충분히 뭐 했다 그 다음에 얘가 하다시죠 공부했었다 그러면 공부 자 스터디란 단어가 있어요 스터디 스터디의 뜻은 공부하는 이라는 어떤 시입니까 아니면 공부하다 라는 하다 시입니까 그쵸 스터디는 공부하다 라는 하다 시이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다 두 번째 문장 하다 시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니까 did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들이 충분히 공부했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누가 데이가 뭐 했다 자 원래 모습은 스터디죠 그럼 이 속에다가 did를 넣으면 어떻게 바뀌냐 studied 이렇게 되겠죠 데이 스터디드 그 다음에 충분히 라는 표현은 enough예요 데이 스터디는 enough 그래서 누가다 그들이 공부했었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 시이 did의 형태죠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문장은 뭐냐 그들이 그들은 충분히 공부했니 어 묻는 문장이네요 묻는 문장 그러면 오케이 끊을 게 마찬가지 표현하면 요렇게 될 거고요 자 그들이 공부했었다 이건 그들이 공부했었다 인데 이걸 가지고 그들이 공부했었니 하고 싶으면 이번에 이 속에 숨어있던 did를 꺼내 쓰면 되겠죠 did를 꺼내서 요리를 보내 줍니다 그들이 공부했었니 라는 표현은 did they 원래 모습 study 하고 똑같이 enough 하면 되겠죠 did they study enough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묻는 문장 됐어요 그쵸 그들이 충분하게 공부했습니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고 그들은 누가 그들이 어떻게 충분히 뭐하지 않았다 공부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요 요 한글 먼저 설명하면 요런 걸 보고 평소문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묻는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하겠다 의문문이라 하겠죠 그리고 뭐뭐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보고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요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면 돼요 요걸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다 하면 이 속에다가 누가 다 만든 방법이 두번째 하다시 그리고 did니까 그들이 공부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y didn't study enoug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들은 충분히 공부 안 했어요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이 여기 설명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i didn't climb up 내가 올라갔었다는 뭐였는데 i climbed up 인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did니까 didn't 하고 원래 모습 되돌아왔죠 여기도 마찬가지 나는 못 잤어 어떻게 잘 언제 어젯밤인데 내가 잤었다는 i slept 죠 slept 슬립 속에 did가 들어갔죠 네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니까 didn't 하고 원래 모습 슬립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i wasn't ugly 같은 경우에는 i was ugly 말이죠 i was ugly 난 못생겼었다 근데 이번에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문장 비동사죠 뭐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죠 비동사니까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wasn't 뭐 i am not 현재 못생기지 않았다는 얘기할때는 i am not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 ugly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not을 그냥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니 체크부터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he went 그가 갔었다죠 누가 다 그래서 문장의 종류 중에 두 번째고 두 번째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과거에 대한 표현이니까 did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갔다 할 때 he didn't go to school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 did 내가 했었다라는 얘기네요 i did 무엇을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i did my homework 의 뜻은 나는 했었다 나의 숙제를 나 숙제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숙제 안 했었다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요거 가지고 내가 했었다 그 다음에 니가 했었니 그 다음에 나는 하지 않았다 나 안 했다 요 세 가지 표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거 누가다 할 때 내가 했었다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먼저 설명할까요 자 내가 현재 한다 하라고 할 때는 i do 이름됩니다 i do 내가 한다 조금 이건 do 속에 do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do 속에 do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do 속에 do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한다 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그렇죠 내가 한다 라는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두 번째 뭐고 하다시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면 전부 다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 라는 표현은 i do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세 가지 만들어 볼게요 현재 의문문인데 현재고요 그다음에 이건 부정문인데 현재죠 내가 한다는 현재고 그다음에 평소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내가 하니 라는 표현은 저 현재인데 의문문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하지 않는다는 마찬가지 현재인데 부정문이고요 세 가지 먼저 만들어 볼게요 내가 한다 i do죠 그러면 이 do 속에 do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가 하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 있던 do를 누가 앞으로 보내줘 네가 앞으로 보내줘 그래서 do you do 하면 되겠죠 do you do 하면은 이 속에 숨어있다 이 do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지 이 속에 숨어있다가 여기로 앞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내가 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i don't do 하면 되겠죠 내가 이 속에 do가 숨어있고 이 do가 not 하고 합쳐져서 don't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명이 두 명이 이렇게 앞뒤로 서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do가 지금 우리 눈에는 do 하나만 보이지만 하다란 뜻을 가진 do와 그다음에 이 속에 숨어있는 do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그다음에 요거 하다시 때문에 숨어있던 do는 묶기 위해서 일로 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do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여기에 숨어있던 do가 not과 합쳐져서 don't를 만들고 그다음에 하다란 뜻을 가지고 두 명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숨어있다가 톡 앞으로 튀어나서 do you do 만들고 그다음에 don't do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 시제 가지고 과거 과거 평소문 다 적어드릴까요 과거 평소문 내가 했었다는 내가 그다음에 네가 했었니는 이번에는 과거 의문문 그다음에 나는 하지 않았다는 과거 부정문 요런 것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했었다는 i 아니고 i did 죠 ok did 이게 어떻게 만들어든지 색깔로 설명드리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do 속에 뭐가 숨어있으니까 디드가 숨어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두 로 안보이고 디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디드 뒤에 두가 숨어있는 거면 가려서 안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뒤에 빨간색 두가 있고 앞에 숨어 어 디드가 앞에만 나와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니가 했었니는 어떻게 되겠다 자꾸 뭐 쓸데없는게 자꾸 튀어나오네 천천히 가고 니가 했었니 하면 디드가 앞으로 나고 디드유 원래 모습에 두가 남아있는 거죠 니가 했었니는 디듀드 디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두가 원래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디듀드 그럼 니가 했었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i 한영이 왜 만들 didn't 두 나는 안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색깔로 표현해드리면 디드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여기 이렇게 숨어있는 거죠 내가 안했었다 디드가 낫고 합쳐졌으니까 낫고 합쳐졌으니까 디든트가 된거 에고 디든트 점찍고 오케이 디든트도 요런 식으로 되었네요 오케이 요런 것도 오늘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되돌아가서 I did my homework 나는 숙제했었던데 난 숙제 안했었다 하고 싶으면 I didn't do my homework 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요거 여기에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하다시고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은 과거기 때문에 디드가 숨어있었죠 그래서 디든트 원래 모습 고 디든트 원래 모습 두 근데 2번은 she was interested 그녀가 interested를 interested의 뜻은 흥미를 느끼 느끼 느끼는 이라는 어떤 시에요 흥미를 느끼는 이라는 어떤 시에요 어떤 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에 비 동사 여기에 was는 is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문장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비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죠 비 동사가 사용됐어요 she was interested in 그녀가 관심을 가졌었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 라는 뜻이에요 그때란 뜻입니다 그때 그때란 뜻이니까 뭐 then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she was interested then 그녀는 그때 흥미를 느꼈었어요 근데 그녀가 그때 at that time 그때 흥미를 느끼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she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3번 he slept 그가 뭐 했다 누가다 여기 있죠 그가 잤었다 잘 이 표현은 두 번째 하다시고 did죠 그래서 그가 못 잤다 라고 바꿔 달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 있던 did 와 not 이 합쳐져서 he didn't 구요 그 다음에 slept 는 원래 모습인 sleep 되겠죠 he didn't sleep well 하면 그는 잘 자지 못했다 그 다음에 they studied 그들이 공부했었다네요 그들이 공부했었다 어떻게 enough의 뜻은 충분히 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they studied enough 는 또 두 번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두 번째 did죠 그들은 충분히 공부 안 했다는 they didn't 하고 studied 의 원래 모습 study enough 하면 그들은 충분히 공부 안 했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ou were big and tall 너는 어땠었고 어땠었다 덩치도 컸었고 키도 컸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were는 뭐해 무슨형 are a 과거형이죠 뭐 여기 was 같은 경우에는 is나 am의 과거형이고요 were는 are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big하고 tall이 어떤 시닉죠 그러니까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죠 그래서 you were big and tall은 너는 덩치도 크고 키도 컸었다 인데 이걸 가지고 너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you were not big or tall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줄였으면 you weren't 가 돼요 you weren't you weren't big or tall 하면은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았었어 라는 얘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쪽 음 일단 여기에 모두 내려 she is five years old 저 그녀가 다섯 살이다 뭐 언제 현재 시제죠 현재 그녀가 현재 다섯 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she is my daughter 하면 되겠죠 she is my daughter okay she is my daughter 하면 그녀는 내 딸이다 그녀는 다섯 살인데 she is five years old 인데 she is my daughter 그 다음에 i can't use use 하면 사용하다 라는 뜻이고요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세 번째 양념씨가 사용된 경우죠 양념씨 다음에 do 하다씨가 사용된 경우죠 i can't use 하다씨 do 하지만 양념씨가 있기 때문에 이 do는 계속 숨어 있지 사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없다 내 손을 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please help me 하면 되겠죠 제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please help me 도를 썼고 help 썼고 그 다음에 it is my favorite 컴퓨터 게임 하면 되겠죠 it is my favorite 컴퓨터 게임 뭐 이 문장의 뜻은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it is my favorite 게임 그 다음에 i didn't visit 이네요 i didn't visit 나는 뭐 하지 않았었다 과거에 방문하지 않았다죠 난 방문 안 했어 my grandmother's house 나의 할머니의 집을 할머니 댁을 방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i always think about 싸이월드죠 i always think about 싸이월드 people can't believe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저 무엇을 나의 이야기를 저 사람들이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i was interested 내가 관심을 가졌었다 죠 어디에 싸이월드에 i was interested in 싸이월드 난 싸이월드에 관심이 있었었는데 i wasn't interested in 싸이월드에 했으니까 나는 싸이월드에 관심이 없었다 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 하다씨니까 7번 문장의 세 가지 중에서 두번째 하다씨고 deed 가 들어있는거죠 과거형이죠 서핑했었어 인터넷을 그러면 밑에는 난 서핑 안 했었다를 만들란 말이죠 난 서핑 안 했어요 하고 싶으면 i didn't surf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i didn't surf the 인터넷 그 다음에 my friends 내 친구들이 앞만 길어봤자 그들이 visited 뭐 했었다 나의 집을 그렇죠 친구들이 나의 home을 visited 했었다 문장의 세 가지 중에서 하다씨고 deed 그러면 내 친구들이 방문 안 했다 나의 집을 만들고 싶으면 my friends가 didn't visit my home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slept well 그쵸 보니까 누가다를 표시해 볼까요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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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여기 8, 9, 10 전부다 싱겁게도 전부다 문장의 세 가지 중에서 전부다 하다씨, deed죠 이것도 두 번째 문장 하다씨, deed 이것도 두 번째 문장 하다씨, deed 이것도 두 번째 문장의 세 가지 중에서 하다씨, deed 비동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그래서 he slept well 에다가 못 잤었다 하고 싶으면 he didn't sleep well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공부 안 했었다는 she didn't study 원래 모습이죠 enough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뭐 그녀가 배고팠었다 해볼까요 그녀가 배가 고팠었다 she was hungry 배고팠었다 인데 배고프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she was not hungry 이런 식으로 또는 뭐 she wasn't hungry 요렇게 하면 이거는 비 동사가 있는 문장에 not을 집어넣은 부정문이죠 요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또 좀 다른 문제네요 그쵸 11 12 13 14 는 어떤 문제냐 자 예로 들어 ex 하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I didn't play soccer 난 축구 안 했었다 라고 과거 부정문이죠 과거 부정문을 내가 축구 안 했었다를 I played soccer 바꿔놨죠 난 축구 했었다 로 바꿔놨죠 축구 했었다 내가 축구 했었다 누가 다 이렇게 돼 있죠 I got played 했다 무엇을 soccer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not을 꺼내보란 말이에요 not을 꺼내면 did가 play랑 합쳐지니까 play의 과거형인 played가 되겠죠 오케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를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11번 누가 he가 wasn't a smart boy 그는 똑똑한 보이가 아니었었다 그는 똑똑한 남자아이가 아니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B 동사니까 그렇죠 did가 뭐 숨었다가 나타났다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그는 똑똑한 남자였다 라는 얘기 할 거니까 여기 있던 not을 꺼내버리면 간단하게 he was a smart boy B 동사가 있는 문장이 좀 더 간단하죠 뭔가 숨어있다 나타났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번 누가 they가 뭐했다 didn't go 가지 않았다 where 어디로 to the park 그들이 공원에 안 갔다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not을 꺼내서 그들이 공원에 갔었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did하고 go가 합쳐지겠죠 그들이 갔었다는 조심하라 그랬죠 얘는 모습이 많이 바뀐다고요 they went to the park 그들이 고가 원래 모습인데 did가 들어가면 모습이 아주 많이 바뀌네요 they went to the park 그 다음에 어 요거 뭐 문장의 종류를 쓰면 12번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하다시고 did가 숨어있다가 하다시 속으로 들어가서 went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누가 you가 뭐다 weren't였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in the bus 너 버스에 없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없었다 어디에 in the bus 비동사에 어 두 가지 뜻 중에서 여기는 is it 비동사에 두 가지 뜻 나시죠 비동사 비동사 am is am is are am is are were am is are was were was were 이다 라는 뜻도 있구요 지금 요 문장에서는 요 뜻으로 사용되는데 not이 들어가 있고 과거기 때문에 없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네가 없었다 어디에 버스에 그러면 여기다가는 네가 있었다 를 만들라 말이죠 네가 있었다 어디에 버스 안에 그럼 13번 문장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첫 번째 뭐니까 비동사니까 뭐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뭐 도도도 vive가 숨었다 나타났고 이런 거 없으니까 네가 버스에 있었다 하고 싶으면 you were in the bus 이렇게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14번 누가 다 표시하면 되겠죠 누가 she가 뭐했다 didn't clean 했었다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her room을 그녀가 청소 안 했다고 하고 있죠 그녀가 청소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을 그러면 14번 문장은 두번째 하다시고 디드가 숨어있는 경우죠 그녀가 청소 안 했다 그녀의 방을 그럼 여기 있던 디드 아 여기 있던 낫이 사라지면서 디드가 클린 속으로 숨는 걸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녀가 청소했었다 하면 되겠죠 그녀가 청소했었다는 she 클린드 얘는 알아보기가 쉽죠 went하고는 다르죠 그녀가 청소했었다 무엇을 그녀의 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ad and answer 읽고 대답하기입니다 읽고 대답하기 자 먼저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는 질문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질문에 보니까 what is this 라고 했고 this가 뭐냐 여기 this가 있는데 this가 뭔지를 골라보랍니다 읽어볼까요 I'm a 10 year old girl 나는 10살 먹은 소녀예요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의 아빠를 I was surfing 나는 서핑하는 중 이었어요 인터넷을 I was surfing the internet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I was winning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디에서 and my favorite game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then 여러가지 뜻인데 이건 그때라는 뜻이었죠 그때 내가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하는 그때 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이기고 있었던 그 순간 my father가 became angry 어떻게 됐다 화가 나셨다 my father가 said 하시기를 나의 아빠가 he는 my father 대신 왔죠 아빠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I wasn't studying 내가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고 어떻게 충분하게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he가 said 하시기를 I wasn't studying enough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지 않았다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now 이제는 I can't spend 내가 쓸 수가 없대요 무엇을 more than 45 minutes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답니다 하루에 인터넷에서 하루에 a day에 more than 45 minutes를 can't spend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빌게이츠 도로가 뭐한다 can't use 한다 빌게이츠의 도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길지만 오우 이렇게 길어도 앞만 길어봤자 쉬라고 보면 되겠죠 딸이니까 이렇게 긴 것도 앞만 길어봤자 쓰면 간단해집니다 어쨌든 빌게이츠 도로가 빌게이츠 딸이 can't use the internet 무엇을 인터넷을 어찌 쓸 수가 없다 충분히 쓸 수가 없대요 그쵸 빌게이츠의 딸이 스스 can't use 대 인터넷을 enough하게 쓸 수가 없대 그리고 people want believe 사람들이 뭐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this 이것을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을 거야 자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입니다 참고로 자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을 거라 했으면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믿지 않을 거란 얘기죠 사람 빌게이츠의 도로가 can't use the internet enough를 믿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what is this 물어봤자 이게 뭐냐 저 빌게이츠의 도로가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죠 okay 빌게이츠의 도로 can't understand 빌게이츠의 딸이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구를 그녀의입니다 그녀의 아빠를 아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can't use the internet enough를 믿지 못할 거란 얘기가 맞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꼭 필기하시고요 채점해서 틀린 것들 지우개 쓰지 말고 표시 채점하시고 틀린 것들이 있으면 틀린 이유도 쓰시기 바랍니다